오랜만에 배타고 받아놓으니까 좋다. 속이 시원하네 그냥. 이거 가가지고가 걱정이네. 가서. 잡아와서 해 먹어야 되잖아. 멍게, 회산모, 문어 뭐 이런 거. 나 한 번도 그걸 제대로 잡아본 적이 없어. 사람이나 잡지 뭐. 그러니까. 아니 어쨌든 안정환 씨는 쪽으로 가니까. 정답 아시죠? 마음을 편해. 납돋? 이름이 납돋라네. 잠깐만 납돋으로 간다고요? 드디어 또 손님들이 방문을 합니다. 안정환 씨 있는 데는 곧 뒤에 보니까 되게 잘 먹던데? 현저호 씨도 뭐 먹기도 잘 먹지만 요리도 잘하는 것 같은데. 그러니까 잘 먹는 사람이 있는 곳이 뭔가 있어. 맞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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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맞아. 맞아. 두 분이 양다행을 굉장히 애청자세요. 아 좋아하시는구나. 정말 좋아하신대요. 다 아시는 거예요. 잡아서 해 먹는 거. 내 손 내 잡도 아시고. 굉장히 팬이시라고. 허재 씨 같은 경우는 우리가 좀. 허재. 허재가 좀. 허재 씨 보다는 좀 허당이잖아. 허재. 허재가 좀. 허재 씨 보다는 좀 허당이잖아. 허당이잖아. 아니 가서 우리가. 우리가 더 잘하기는 할 텐데. 그 양반보다는 좀 낫겠지. 어. 그냥 라면 끓여도 내가 더 잘 끓일 것 같아. 아. 그래도 양반이라고 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아 그러면 믿어도 되나? 어? 나 이러기만 믿을게. 알았어? 나 이거 뭐 설거지 이런 거. 커드렌들. 뭐 이런 건 내가 시키면 얼른 잘하고. 요리 이런 건 내가 영 자신이 없어서. 그러니까 이게 프로파일링이 끝나신 것 같아요. 벌써 이제 최악 프로파일링이. 납돈은 행복한 곳. 초도는 뭔가. 두려운 곳. 납돈은 살찌는 곳. 어우 거의 다 완전 가면 돼 이제. 살려 살려 해상. 오우. 오우. 아하하하. 으악. 어우 바닷물 짠불이야. 아 험난한 길이네 이거 가는 데부터. 그러니까. 이야 여기는 뭐 완전 절벽인데. 야 이거 올라갈 수 있으려나 이거? 자 이제 약간 좀 긴장하신 것 같아요. 자 섬 근처에 도착을 했습니다. 아 이거 진짜. 이거 그냥 막 대네 그냥. 바위에다가. 와. 리얼로 그냥 이렇게 바위 앞에 댑니다.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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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